구양신고 정말 양거가 제일 쓰레기다 내가 양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안다다니 자, 회복 나간 건 법 획득 어딨어? 니가 직접 걸어가야지 나한테 전하라 그래 어딨어? 진주죄 나한테 가가지고 니가 내 발리라도 닦으면 모르겠다 소환단 인상 맞아, 86년도 막 이럴 때 90년대 신조협력 뭐잖아? 그럼 이 신조가 인형탈 쓰고 나와 진짜 웃겨 나도 내가 그걸 끝까지 다 본 건 아니고 그 스티커스나 동영상으로 나 올라온 거 봤거든 요즘에는 CG로 하잖아 근데 인형 사람 딱 뻔히 사람 탈 쓰고 서 있어 더군다나 그 당시에 열악한 중국 촬영 환경이 그거 돼가지고 장난 아니네 유다카 옆에 사람이 탈 쓰고 같이 걷고 있다니까 못 가나 보네 아니 그 독수리 탈 쓰고 독수리 탈이라고 하기도 뭔가 인형 같은 거 아무튼 인형 옷 같은 거 인형 탈 알바하는 거죠 죽인다고 살인 계획을 세우다니 그러고도 동맹을 맺었다 할 수 있느냐 근데 솔직히 CG도 솔직히 말하면 약간 그래 좀 더 시기에 2006년도에 나온 것조차도 CG가 그렇게 막 뛰어나지 않아 뭐 2006년도라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이번 2014년도 신조연면은 나름 CG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 드라마치고 근데 뭔가 부렸어 CG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그냥 드라마 자체가 부렸어 약간 싼 티가 나면 쌈바이한 맛이라도 있어야 됐네 자 이번엔 향산파로 간다 자 여기 자 이번엔 항산파 향산파니까 항산파 산파 산파 어 뭐야 갑자기 갑자기 미디가 씹혀 씹힌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미디가 유염해 무색? 눈이 멀었나? 오색꽃이 만만한데 색깔이 없다니 그래 유천도련기에서 약간 연계가 되지 스토리가 그래 맞지 독고 구멍! 아 구멍! 크으 진짜 이걸 누가 당해 이 수학의 스킬을 진짜 호충이가 혼자 다 해먹으니까 진짜 나설 그게 없네 그 무림 군협전이 김용 군협전 후속작으로 해갖고 무림 군협전이라고 대만에서 나오는 이거 후속작이 있는데 하늘판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 세계관이 확장돼가지고 그런 게임이라는데 ※주산 그건 Fellow 아무튼 그것도 은근히 인기 많다고 하다가 하더라고 그리고 무협게임 중에 제일 성공한건 이거라기보단 중국에서는 성검기업전인가 그게 원래 게임이 원작인데 엄청 드라마로도 나오고 흥했다네 자 이제 화산파로 가서 악불군하고 대화를 해봐야겠네 나는 풍은영화만 봤는데 게임을 안해보고 그게 제일 좋았어요 곽부성이 멋있다는거 아직도 기억이 난다 곽부성은 진짜 멋있는거 진짜 멋있는거 같아 중학권 스타중에서 제일 잘생긴거 같아 게임집으로 자기관리도 엄청 잘하고 짝불군 우악권파가 합병한다는 소문이 강호해 무성하게 퍼져있어 악장문은 악장문 생각은 어떻소 검종 기종으로 나눠져가지고 검종이 아마 악불군이고 기종이 풍청양일거야 얘가 진짜 벼루가 군자검이잖아 전형적인 착한 척하는 뒤로 호박식가는 캐릭터인데 군자검 악장문은 명분허전이군요 무림 동료들이 악장문과 같은 생각을 가지나면 살생과 원안도 종적을 감킬 것이오 악장문의 견해는 과연 고명하오 숭산파 좌장문은 좌장문은 왜 오악합병을 주장하지? 좌행선의 무공은 절세고수라 할 수 없거늘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거죠? 좌행선은 천하무림을 장악하려는 속셈이군 인생은 일장춘몽인데 왜 연연하지? 좌행선이 무림을 장악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명이 흡생되겠어 악장문 우리가 합심하며 좌행선의 야욕을 막두러 갑시다 저도 돕겠습니다 진짜 진짜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호박질을 갈 수가 있지? 진짜 진짜 약간 그거거든 앞다르고 뒤따른 인간이거든 소광호 공편에서도 그렇고 남열수 자하비급 옥진상 지혜관 보제자 그리고 금열수 자 이제 숭산대회로 가자 242 293 자 이제 숭산대회가 242 293 이라는데 근처인데 제사님 소림사를 구경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천년도가 내려오는 소림사의 전통이지 좋소 무기를 막히지 왜냐면 난 무기가 없거든 무사는 무기를 못 버리는 법 따를 수 없어 자 일단 나중에 다시 오고 이쪽이구나 왜 이렇게 시끄럽지? 그런 큰일에 내가 빠질 순 없지 비켜라 맘대로 해라 맘대로 해라 진공인성 진짜 폐급이라니까 그럼 어쩌겠어 무림에서 세면 장땡입니다 세면 장땡이야 세면 장땡이야 자 사파쪽으로 치우쳤다구? 사파쪽으로 치우쳤다고? 아닌데 나 인덕 80 넘었는데 100이었는데 아까 기껏이야 총선파 몇놈 잡고 아미파 장문인 그랬다고 저렇게 되잖아 그냥 얘 인성이 패급이야 이자는 성격이 급해 금방 넘어가는군 말은 그만하고 무인답게 무공으로 해결합시다 나와 싸울 사람 없어? 아니 호충아 아니 우리 소룡이 놔두고 호충이가 직접 나가면 안되지 자 그렇게 하시오 아니 우리 호충이 그래 범위가 장난 아니지 독고구 범위 그래 어딜 도망가 다 내 독고구 범위의 제물이 될 것 오 버텼어 그럼 어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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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런 쉽사기 무기 쉽사기 기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어우 여러분 아니 독이 있다 괜찮아 난 지지 않을테니 그래 호충이 선에서 해결하는거죠 어우 뭐랄케 아이템빨을 세워 이거 참 주제 템빨을 세우지마 템빨을 세우지마 템빨을 세우지마 이런 이런 이런이런 대력이 다 됐어 그렇다면 물품을 써야될 때가 역시 쓸만큼 또 일장일단이 있는거지 아 자꾸 이상한거 쓰지마 아 안지치냐 와 세상에 진짜 아이템을 뭘 이렇게 많이 갖고 다녀 너 어디 뭐 땅있니? 땅있어? 장사좀 어디 어디 건물주야? 그렇지 닥치시오 악장문은 총장문직에 문에 미련이 없어 내가 온 목적은 교활한 의무를 막기 위함이요 내 말이 맞지 않소? 아 아 아 일이 왜 일이 됐지? 이게 아닌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역시 나쁜 놈이야 그래 그게 아무것도 못받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쪽이나? 서재에 있다는데 아 아 아 봤다 봤다 여기 있구나 정말 안보이게 나는데 샹욱 소리샵 자 이제 파뮤로 가자 19 181 이쪽으로 쭉 올라가야겠구나 저 여기야 파뮤 뭐야 신목왕정 뭐라구요? 이봐 멈춰라 멈추긴 다 죽어라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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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뭐가 그렇게 성수관계가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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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죽었을게 아니요 아니 뭐라고? 완전 폐급 아니야 음독한 무궁을 연마하는 모양이군 생명의 은혜를 내쫓다는 이상한 사람도 있군 참을 수 없군 날 노예로 삼겠다고? 이런 건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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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주인공보다 인성 폐급인 애들은 오랜만이야 정말 오랜만에 만나봅니다 주인공보다 인성이 폐급이기 쉽지가 않은데 약하잖아 약하잖아 야쿠콘 오 곧 C급인데 전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 아멘 소원장 제 섬날이야 가겠다 자 여기 얘들한테 천년빙잠을 주면 자 뭐야 천년빙잠 쫓잖아 쫓잖아 주면 무조건 들어온다며 아니 빙잠만 먹고 튀었어 이런 인성 폐급 어차피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쪽 길인가 이쪽 길인가 많은 이야기가 도굴에서 시작됐지 다음에 도굴 해봐야겠다 도굴? 그래 나한테 삽이 있어 야 인성 폐급 대놓고 도굴한다고 도굴을 한대 정말 인성 폐급이야 이러고도 정파인이라는 믿을 수가 없구나 자 광육산금곡을 획득했다 자 이제 매장으로 가자 자 아무튼 이거 말고도 제가 하는 방식 말고도 뭐 사파 루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다가 거기다 뭐 그 육성법 방법이나 뭐 야구건 말고도 뭐 다른 강한 고강한 무공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해가지고 하시면 되겠어 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는 나름 그냥 정성 루트 꼼수루트 루트? 어 이거 말고도 이벤트 다양한 것도 더 많고 저는 이런 게임도 있었다고 소개하는 정도라서 어린 친구들은 이런 거 전혀 안 해봤을 거 아니야 매장이 이쪽이죠 천만에요 색제장주 두피롱인가요? 멀리 나가지 않겠어 얘들을 꼬여내려면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 어디 보자 당시선지 아리데 drum 음 소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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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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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겠고 3단점 잘 보셨어 대머리, Bieber! 날 이긴다면 보여주지 아 역시 이 패급 인성패급 아니 탈머린한테 탈머인이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데 대머리 영감 반짝반짝 빛난다네 야쿠 권 권 정말 인성이 니치팔로마 수준이야 난 거짓말하지 않아 자 이제 둘째 형님이 있는 곳으로 간다 그래 이장주 고맙소 여기다가 기보가 있었죠 그래 유중포 구열기보 하하하하 이 구열기보는 천신만공 끝에 구한거라 천금을 내놔도 안되요 명성이 자자한 매장이 소인배들의 소굴이라니 정말 실망했군 야쿠 권 야쿠 권 야쿠 권 너무 싱겁군 너희는 적수가 안된다 큰 장주의 실력은 어떨지 얘가 대장주냐 위험스러운 왕자 풍경이 흐르는걸 보니 귀가가 큰 장주군요 이곳에 고수들이 은닉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이 생겨온거에요 세분 장주들의 형편없는 실력을 보니 헛소문이란게 맞는것 같소 체물성이 강한데 격장지개가 소용없잖아 다른 수를 써야지 뭘 쓰냐면 아까 도굴에서 얻은 아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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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니야 이거다 큰 장주는 황종공이란 별로답게 과연 음악이 대가식이며 이 악보는 억기 인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물이오나 이게 무용지물이니 장주께 드리는게 도리일것 같소 출수하시오 아니 뭐 미련이 없다면서 무슨 완전 쇼다 아니니 쇼다 아니니 그렇지 다른 고수가 있습니까 매장사람중 한명이라도 날 이긴다면 네가지 보물을 드리자 그래 또 들어갔다가 다시 간다 동생분 말이 매장안에 또다른 묵은고수가 있다고 하던데 그를 불러오겠소 또다른 묵은고수 또다른 묵은고수 wars